코로나 극복 춘천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자영업이 살아야 춘천도 산다 왕 돈가스로 널리 이롭게 하소서라고 홈페이지에 있더군 봉익의 자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맛과 봉스라고 홈페이지에 있더군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봉익 돈가스 춘천점 난 여기 춘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젠장 젠장 전국 100군데나 있는 프랜차이즈였어 맛만 없어 마라 오늘은 스페셜 먹방러 27개월짜리가 먹고 감자에 났다고? 오늘 잘 먹으면 고정이다 27개월 먹방러가 주문한 바로 고기, 양, 돈가스, 돈가스, 정식, 생선, 정식, 스파이지, 어니언, 해물, 크림, 파타, 상하이, 로제, 파타, 피로, 케이스, 짤라드, 콜라, 애플망고, 에이드, 에이, 몰라 몰라 다 먹어봐라 애기야 음식 나오기 전에 놀고 있네 짜잔 짜장 짜잔 드디어 돈가스 등판 혼자서도 잘 먹네 아주 하하하하 바삭바삭한 식감 바삭바삭한 식감 맛 어떠신가요?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맛있다고 계속 웃는 27개월 먹방러 혼자서도 잘 먹네 아주 하하하하 바삭바삭한 식감 쫄깃한 파스타 면발 여긴 가성비 대박 돈가스집인데 그래도 여긴 왕 돈가스 생선가스가 제일 맛있소 이 돼지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? 오늘 고생했어 먹느라 맛집 인정 여긴 포장도 배달도 안 되는 집이라는 사실 남은 음식은 포장됩니다 땡큐 코로나 극복 춘천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땡큐